네 음 쯧 안녕하세요 돌큰고님 아아 TTT팀 맞춰달라했던 LH베놈입니다 어어 아이 저 친구 그 친구 아니에요? 쇼미더머니 뽀옹 이야아 저희 방송 연예인 출연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 지상쿤 게리모드 때부터 재밌게 봤습니다 아 진짜? 아아 제민이가 커서 쇼미더머니도 나가고 와아씨 암튼 고마워요 음 형 제비 사지 말고 유혹 아이콘 완성시킨 다음에 호돈 임대 끝나면 다음팀 넘어가는거 어떠냐고? 와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? 자 오늘 데쿠 영입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거 영입한다고 하면 그렇게 반대를 약발 3땜에 그런가? 나는 근데 저번에 데쿠 썼을 때 되게 좋던데 첫인상이 좋아서 그런가? 그냥 일단 막무가내로 영입해버렸다 근데 스탭만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 패스가 패스 마스터고 크로스도 좋고 커브도 좋고 민벨이랑 뭐 이런거 좋고 가끔 태클도 좋고 몸싸움도 괜찮고 스태미너도 짱짱하고 침착하기까지 하고 좋아보이는데 오랫다 예 일단 게임한번 하자 자 저 진지박겸좀 할게요 이제 손푸는겸 해갖고 오오오 오오오 와와 헤딩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다 아니 근데 크로스가 미쳤는데? 아 데쿠 이거지 워타준이 아 아니야 근데 우리 공격수들이 좀 늦었어 와아 야아 저걸 막아버리네 지렸는데 피에라 슈발 너 뭐하냐? 야 이거 맞아? 아니 근데 좀 뭔가 수비력도 좀 애매한거 같애 근데 보면은 막 잘 지나가 좀 뭐 뭐야 그거 그거 역동작이 좀 심해 보면은 연개 지렸다 이거지 데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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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씨 어 지리는데? 어 지리는데? 아아아아 쓰읍 쓰읍 이거 크로스 좋은거 맞아? 데쿠? 아니 약발 크로스도 아니었는데 아니 뭐가 애매하게 나갔어 방금 망했나? 하하하하 하하 6 아이콘 Team 망했나? 어 isn't it 워하는.. 모임!! 와아 방금 크로스 뭐야 오졌다 침착한 마무리까지 크으으으으으으 Jordan 왜요? 어 옛날 microbi장 데쿠 좋은ений句 아 이거 크로스만 하네 이 사람 아주 그냥 어 드리블 짧긴 진짜 잘다 야 좋았다 데쿠가 근데 Z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커브 좋아서 오졌다 오졌다 침착하게 Z 오졌다 오졌다 과갔어? 데쿠 아 뭐 크로스 좋은거 맞아? 좀 애매한데 힘이 없게 날아가는데 데쿠 약발 가능? 데쿠 애매한데? 망했나? 이래서 모두가 반대했나? 오졌다 대쿠 데쿠 VS 비행이라 하나만 고르자면 아 이거 좀 자웅을 겨를 수가 없는데 너무 도찐개찐인데 데쿠? 아 데쿠 이렇게 가볼까? 아 그래 데쿠가 원래 근데 이 위치야 공미느낌 좋아좋아 해보자 데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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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마스터 지렸다 원쿠션 이야 까비 아 이게 김민재여서 막았어 김민재인 토트넘 얘기 있드만 토트넘 뿐만 아니라 지금 난리 났드만 아니 진짜 잘하긴 하더라 아 델피어론 미쳤는데? 공을 너무 잘 뺏기는데? 아 이거 진짜 억가가 아니라 보이잖아 그죠? 공 잘 뺏기는거 공 잘 뺏기는거 어머 씨발 어머 어머? 잘한다 요즘 챔피언스가 옛날 챔피언스가 아니구나 어? 옛날보다 호주 어? 데쿠 Z디 약발 가능한? 아 씨발 안되는구나 저자리는 솔직히 양발이어야 돼 아 진짜 손흥민 써야돼 저자리는 사실은 아 이게 약발 3은 좀 심했다 모두가 반대한 그 선수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 이거 좀 성공시켜보자 데쿠 호나우드 딱 어 스루패스 각 아 근데 델피에로 왜이렇게 체감이 안좋죠 갑자기? 저정도였나? 졸! 우와 보임! 개꿀! 이야 이런일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아아 이거지! 얘는 이거하라미 껴소룬 아아 대표로 Z디는 진짜 재쿠 테쿠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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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우리의 손 아 상대 짧게 짧게 드림을 잘 치네 짱나냐 아니 너무 업사이드고 어? 노비야? 아니 너무 업사이드고 어? 노비야? 너무 맛있고 어 왜 이렇게 빨라지 누구야? 뭐야 발에다가 북두 달렸나 지렸고 잇! 샷!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 백매 규 script scenitute 출동 우유...? standard 등장 ! bears